동대문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상 공약이행과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.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시장, 군수,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, 2020년 목표 달성, 주민소통, 웹소통,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. 군은 민선 7기 중점사항으로 청년 창업과 일자리가 확보되는 경제도시, 희망을 키우는 교육도시 등 7개 분야를 선정하고 92개의 공약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약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